끝이 없는 외로움 홀로 가는 이 길에 다시 또 사랑이 그려 요구 조건부터 말해보시죠 오오진 자네 제니와 합찍고 아니면 한국 떠나 그리고 회사님도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성희야 엄마 야야 무슨 일인데 오빠 나도 당했죠 이게 무슨 소리가 당하다니 누구한테 정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봐 어차피 못하겠지만 넌 뭐라 할 수 있는데 니가 얼마나 맘 아픈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너보다 훨씬 속상하고 아픈다 알아? KBS 아침연속극 엄마도 예쁘다의 삶은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농도그FM 여하大家 요 za 그런 BB peace mortal 것은